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요. 이를 앞두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협의 당시에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를 한기를 배치를 하고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었다라는 게 요즘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님, 기존에는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가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군이 이야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는 말은 안 했지만 10개월 정도면 다 배치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연내에는 다 배치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 게 2 플러스 4라고 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노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때 그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2 플러스 4가 아니라 1 플러스 5입니다. 뭐냐 하면 원래 기지를 만들 때는 발사대 6개가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골프장으로 바꾸면서 부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한 개만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미 간의 기밀로 아마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자한테 좀 말려든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연기하는 거 아니냐. 사드 배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 아니냐고 질문을 계속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약속 지킨다는 걸 설명하다가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양국 간의 신뢰를 갖다가 구축하는 과정으로 한 말인데 어쨌든 군사 관련해서 정보가 공개된 거기 때문에 미국 방부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이 그냥 신뢰로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는 비판할 소지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진호님, 방금 1 플러스 5, 2 플러스 4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는 2 플러스 4였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정해지지 않고 비판했습니까? 아니, 아니요. 골프장으로 기지가 이전되면서 처음에 6개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5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개됐지만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할 때 왜 4개가 비밀리에 반입된 걸 보고하지 않았냐고 한 것이 대화할 때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풀리는데 문제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사대 한계를 설치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상징적인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실효성이 없는 한 대를 갖다가 공개를 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판을 받느냐는 건데요. 어쨌든 외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개는 적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문재인 특보의 발언 등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신뢰를 갖다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로이터 기자가 좀 지나치게 짓궂은 질문으로 이 답변을 끌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거는 원비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크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시기나 규모 면에서는 다르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죠. 처음에 싸드 포대 한 개가 들어오기를 합의를 한 겁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포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갑론을 받았습니다. 쉬쉬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저는 두 개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두 개 정도 되면 부지가 그만큼 만약에 싸드 포대가 아니라 발사대가 한 개, 두 개하고 6개는 엄청난 차이 납니다. 지역적으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6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건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6개는 아무것도 말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싸드를 얘기할 때 한 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한 개는 두 개가 들어온다. 정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 개 포대였다고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의 말을 한 겁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럼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느냐. 세 가지 포석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극장하지 마셔라. 우리는 싸드 자체를 연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것이다. 보시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연기할 의도가 없다. 그 얘기 하나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절차적인 정병성을 확보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무역 자체 풀어라. 또는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 풀어라.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빨리 협상에 나서라. 여러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국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싸던 문제가 논의가 돼 왔다. 이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이거를 공개적으로 충격하게 절차를 받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포석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질문에 화답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상당히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그런 큰 포석을 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라고 말한 것도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대부분은 미국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사드포대를 반대하는 거 아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못 해야 하는데 넘어가라고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민 장관이 그랬잖아요. 티르소니 리스펙트, 존중한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 그러면 한미 간에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달라. 경제 포보, 경제 압박, 우리 그런 거 없다.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여러분, 한계가 아니고요. 주계도 아니고요. 한계 포대랍니다. 그냥 넘어갑니까? 통해 받아야 하는 거죠. 맞네.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 이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 거죠. 그래요. 방금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든 내년까지는 배치를 끝내겠다. 이렇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변호사님, 또 1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배치의 속도를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김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자가 우발적으로 어떤 던진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낚여서, 소위 말하는 낚여서 뭔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보는 시각도 있는데. 로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다분히 지금 박상병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이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어떤 포석이 깔린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을 갖자라는 이유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변 국가의 어떤 외교 문제를 푸는 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면 속에서 사드 배치를 그냥 속전속결로 완전하게 그냥 다 배치를 해버리고 실전 운영을 하게 되는 순간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풀 수 있는 것이 방법이 하나도 없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시간을 조금 더 벌고 그 시간을 번 동안 중국과의 문제를 또 풀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문제를 푼과 동시에 결국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핵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를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1개 포대와 5개 포대는 내년까지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시간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를 밝힘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기로 했고 이 합의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 그대로 하겠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미 지금 1개 포대는 이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개 발사되죠. 1개 발사돼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해결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환경 영향평가를 했는데 국내법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제국가의 원칙이고 그래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인데 시간 끌기 전략은 아니고 우리가 왜 한 기, 두 기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드포대, 사드 발사대를 한 대, 두 대만 갖다나? 그거는 힘이 없는 건데 결국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레이더만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냐, 레이더만.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레이더만 가동하면서 말로는 북한 핵을 막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포장은 6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보니까 6개가 다 들어왔네. 그러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을 막구나라고 하는 설득할 수 있는 명군도 생기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했으면 나왔을 거를 시시하고 무슨 한미가의 비밀을 회복하고 미국에서는 제대로 얘기하는데 국내에서는 숨기고 무슨 일만저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일이 꼬인 거거든요. 역시 이 문제를 아예 비공개했으면 몰라도 공개를 했으면 국민에게 절차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시시하다 보니까 일이 꼬인 겁니다. 이게 원래 한 세트라는 게 발사대가 6개입니다. 이거는 이미 그전에도 예고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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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교라는 게 신리가 있고 명분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박 교수님도 잔시 이야기했지만 중국한테 빌미를 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 과함도 지금 발사대가 3개거든요. 그런데 발사대 1개면 거의 레이더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발사대 하나로 쏘면 거의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다 그러면 이걸 공개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가 신리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미는 의지는 좀 알겠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원비어의 사망 사건도 있고. 또 사드 문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대통령인지 미국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이야기를 보고받고 욕설까지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사드만 가지고 한미 정상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미국에 가기 전에 어쨌든 괜히 군사 문제로 얼굴 붉힐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협상 전문가인 트럼프가 아마도 한미 FTA나 경제 문제를 굉장히 들고 나올 확률이 많고. 또한 군사비 분담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편하게 한미 정상에 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보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외교 참모들이 좀 더 조언을 잘해서 필요 없는 논쟁거리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무대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트럼프를 만나는데 너무 골치 아픈 숙제들을 많이 던져놓으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정지 작업을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미 FTA 문제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사드 문제가 미중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외교 이슈입니다. 지금 이 사드의 속도를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좀 더 천천히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전략이 미중 사이에 이 외교 게임에 있어서 실이 더 클까 아니면 득이 더 클까 이걸 가지고도 논쟁이 많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외교에서 가장 큰 힘은요. 그 나라가 힘이 있을 때 같습니다. 외교 사이에서 이쪽 나라를 숨기고 저쪽에서 이득을 차는 방법은 어느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오판입니다. 전쟁 때는 가능합니다. 전쟁 때는. 지금의 평상 국가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한계를 던지고 한계를 얻을 수 있는 거지. 한계를 얻을 만한 힘도 없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사드는 북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하면 중국이 무슨 말 합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데 중국이 왜 앞장서요? 그것이 아닐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사드 문제는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의 통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드 연기, 사드 포기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1 플러스 5, 2 플러스 4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드 문제를 방수해서 수백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만 몰랐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바보를 만듭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쉬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임없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찬성하냐 반대냐고. 우리한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무지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입장이 된다고 얘기하면 중국도 저는 이해하리라고 보고 미국도 이미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양국의 입장에 접촉되지 않게 풀어나왔다고 얘기하면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행동이 있는데 중국이 반대할까요? 저는 상당 부분 지금보다 더 진전되리라고 봅니다. 방금 앵커께서 사실은 이제 이 시간 벌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시간을 버는 게 과연 득이냐 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득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어떠한 이유로든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사대가 한 기가 들어오곤 여섯 기가 들어오곤 그것이 상관없이 레이다가 배치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국가 안보에 본인의 어떤 중국의 어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드 배치는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 미국의 어떤 사드 배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핵 문제 위기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간을 좀 번 다음에 시간을 번 기간 동안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조금 완화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2018년도까지 발사대를 여섯 개를 배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는 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북한의 핵이 동결되고 북한이 ICM 지금 대립권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드 배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문제라든가 북핵의 핵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득이도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작 미국이나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사드 문제는 중국과 미국에 끼어 있는 우리의 샌드위치 신세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신들 반응을 보면 CNN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김정은을 때립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원비어 때문에 미국은 사실 원비어 사건에 비하면 사드 이거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원비어를 계기로 일단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보도를 보면 1년에 7천억이 넘는 돈이 김정은의 호화 사채 생활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돈줄을 잘라야만이 북한을 제압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영국의 데일리메일이라는 신문은 그 명세서까지 냈습니다. 여기 보면 36억이 기쁨조의 소급값이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취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김정은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군의 군참물들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량형 탄도미사일 현무투 시험 발사를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비판한다. 그리고 원비어가 죽었을 때도 조전을 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의 조평통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을 또 비판합니다. 저는 뭐냐면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 문제는 확고하다. 다만 사드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전반적인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북한 핵 또는 미사일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같이 가야지 만약에 지금 문재인 특보처럼 한마디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을 그 특보가 나는 월급 한 푼 안 받는 학자라면서 말함으로써 오히려 입지를 좁힐 수가 있다. 물론 저는 문재인 특보의 선의는 저는 이해하지만 외교라는 것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요. 이벤트 로이트도 보지만 우리 다 기자시니까 아시겠지만 제목 하나 뽑기 위해서 굉장히 직구적인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게 말려들어가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선의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은 한국 정부 사드의 부정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미국 언론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홍보라인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워낙 예측불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홍보 팀들도 같이 가서 미국 언론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잘 설득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일단 지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한미정상회담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극도로 민감한 안보 문제인 사드베치 현황을 이처럼 외국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 라고 하면서 마치 한미 간의 어떤 불법적 모의를 해온 것 같은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 사드베치 연내배치를 서둘러온 미국의 길을 꺾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보면 마치 미국이 사업을 약속한 걸 어기고 일방적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국방부와 상명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 각을 세우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트럼프랑 한번 맞짱히고 싶은 것. 하태경 의원도 불필요한 각을 세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을 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한민국의 행당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밝힌 것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겁니까? 왜 하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공격한다면서 한미 간에 저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거는 정국당 원내대표의 걱정은 알겠어요. 그 지지적 중에서는 이거는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된다. 왜 외국 기자와 설명을 하느냐, 먼저 하느냐. 그건 옳다고 봐요. 이 얘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보를 했으면 국민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옳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동맹국을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적시하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태경 의원까지도 미국과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미국과 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산적으로 하는 것이 각을 안 세우는 겁니까? 저는 이 시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협상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라도 커지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저는 사드베치가 미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을 때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미국이 하자면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한미 합의라는 가정하에 미국이. 저거는 하트경 의원은 선대체원에 발언하는 것이 좀 근거했는데 이 발언만큼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진호가 사실. 야당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 여야 간의 이런 안보에 대한 신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우태 원내대표가 저 정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내에서는 여야가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게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외교 대뷰 무대에는 야당도 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면 트럼프가 미국 우리의 현명이지만. 또 그 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야당도 필요하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럴 겁니다. 아니, 우리가 1조 문을 해서 우리 돈으로 해주는 데는 이들 신뢰만 하지 마.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미 글약이 했습니다. 합의 내용도 아는지 모르든지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부터 미군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트럼프 만날 때 중요한 이슈입니다. 싸들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100% 미군이 돈을 대는 건데 앞으로는 당신들이 돈을 더 내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저는 여야 간에 같이 손잡고 저는 미국 정부하고 싸워야지. 이런 경우는 너무 발목 잡혀서 안 나아보고. 다만 저거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한 걸 갖다가 공개한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참모들도 조금 너무 구체적인 걸 많이 공개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왜 그걸 갖다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힙니까? 이런 것들이 현명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로이터통신과의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야당이 비판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발언 내용을 굉장히 협소하게 봤고 또 그 협소하게 본 것을 조금 오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함께 그 위험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이 곧 실전 배치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위기로 굉장히 공감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개포대와 5개포대가 5개포대는 5개 발사대는 2018년도까지 배치되기로 했었다라는 이 답변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 로이터통신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미국과 우리나라가 합의된 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즉 미국에게 안심하라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합의된 대로 이 사대를 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 대해서 공격한다거나 미국과 각을 세우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28일, 29일 한미정산회담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든 어떤 관계든 사실은 신뢰관계, 그러니까 좋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적대적이거나 상호를 불신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외교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외교적인 어떤 메시지가 미국과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이번 달 3일에 사드 배치 사기가 추가로 몰래 반입된 것과 관련해서 진상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살짝 우려 섞인 방향으로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22일에 나온 어떤 외교 채널로서 나온 발명은 민주적인 어떤 절차나 국내의 문제를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게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로이터 통신과의 어떤 그런 대담이나 인터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고 미국의 한미 동매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런 신뢰를 다지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뭔가 각을 세우다거나 아니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조금 세게 공격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도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